어 오늘은 조금 약간 사실 먹을 거 고르느라 좀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그 약간 그 그냥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거 그 메모리 상의에 왜 일 많지? 뭘 많이 안 썼는데 이렇게 캠 설정 다시 하니까 좀 낫긴 하네요 아까보다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식퇴인거 김승훈이에요 오늘 제가 그냥 오랜만에 배가 좀 허기 갇힌 김에 사실 영화보고 펌프하고 와서 발판도 별로 안 좋은데서 코인 음료 코인을 했는지 자 이거 한번 이번에 그 GSUS에서 나온 그 육칼 육개장 칼국수 라면을 한번 그 먹어보려고 그 한번 이렇게 그냥 썰풀이 겸 그냥 방송한다고 그래서 좀 뭐 켰어요 그래서 뭐 뚜껑을 넣고 뭐 육개장 스프와 분말 스프를 꺼낸 후 아 분말 스프가 그 육개장 스프가 따로 있어 음 분말이 따로 있어? 도대체 얼마나 그 칼칼하게 난다는 거야? 음 일단은 그리고 여기 이거 GSUS 브랜드이긴 한데 그 나온거는요 그 나온것 중에는 음 상표가 팔도 공장에서 나왔네? 음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사실 제가 매운라면 페스티벌 하면서 아직까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게 있어요 그 풀무안 자연은 맛있다 브랜드를 널것인가 말것인가 사실 풀무안 자연은 맛있다 이거를 그 브랜드를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약간 그걸 좀 약간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좀 그렇다고 이게 매운라면 페스티벌 할 때 그 제외를 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일단은 분말 스프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육개장 스프 자 이거 면이 익은 다음에 넣어요 도대체 이게 뭐 고명인가? 뭐 육개장 약간 액체 스프 같은데요 일단은 요 안에 건더기가 아 건더기가 쬐끔 있네 여러분 건더기 좀 있네 건더기가 좀 있네 일단은 분말 스프까지만 일단 넣고 시작을 하려니까 분말 스프 일단 털을게요 분말 스프 일단 털고 여기다가 물을 좀 끓였으니까 표시선이 좀 잘 안보이는데 한 여기까지 좀 될라나? 오케이 이게 표시선보다 쪼끔 덜 차게 부어야 돼요 이게 면을 꾹 누르면 면을 꾹 누르면 이게 부피가 표시선 만큼 딱 맞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육개장 스프를 면 위에다가 올리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한 3분 한 30초 정도 뭐 나더라는데 전자렌지 사용 가능한 거였구나 하지만 안 쓸래요 쓰면 좀 빨리 익힐 수는 있어 흠 쓰면 좀 빨리 익힐 수 있는데 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전자렌지 쓰면 약간 그 면이 그 면의 상태가 조금 약간 바뀌어요 그래서 끓일때 하고 그 그냥 끓인분 넣고 좀 그 대기할때 하고 해서 아 이거 상표 모양 이렇게 똑같이 하고 한번 좀 한 3분 정도 기다리는데요 저는 보통 이거 기다리는 시간 동안은 이 분말스프 여기 보면 그 스프를 뿌리고 나면요 항상 이게 그 젓가락을 살짝 묻혀보면 이게 스프가 묻어나요 그래서 어떤 맛인지를 먹어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스프 맛을 간접 체험할 수 있어 스프 맛을 간접 체험할 수 있어 음 한 지금 한 이제 중간에 이거를 뒤집어 뒤집고 면을 한번 좀 면을 한번 좀 휘져주고 다시 뚜껑을 덮을게요 이게 육개장라면이 면을 한번 휘져주고 다시 뚜껑을 덮을게요 이게 육개장라면이 막 이런 고명이 있어요 육개장스프가 따로 있어요 분말스프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맛을 발휘를 할지 저는 한번 지켜보도록 가게 했어요 아 자 이제 그 영화를 보고 왔는데 네 맞아 제가 아프리카TV 업에 일단 먼저 올려놨죠 먼저 올려놨어요 제가 여기 보면 제가 여기 사진 보면 영화 박열무대인사 실화인 영화 박열무대인사 실화인 영화 박열무대인사 실화인 제가 이거 올렸죠 이게 초점잡기야 아 이렇게 해야 초점이 잡히는구나 어 이렇게 무대인사 실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영화를 봤고요 어 뭐 개인적으로는 이준익 감독의 그 영화가 고증을 잘해 그러니까 이준익 감독이 아무래도 역사와 관련된 영화들을 좀 많이 제작을 했잖아요 최근 들어서 그 황산벌 저는 황산벌로 시작했거든요 이준익 감독의 그 영화를 황산벌을 봤고 그 다음에 평양성은 제가 풀을 못 봤어요 평양성은 풀로는 못 봤고 음 그리고 제가 왕의 남자를 못 봤어요 왕의 남자 못 봤고 그 뭐를 봤냐면 그 다음에 명량이 그 이준익 감독의 영화인가 뭐 아니면 말고 그 명량 시리즈 있잖아요 명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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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오리바다를 향하여 그게 있고 음 또 이제 그 시리즈가 있어요 아직 그 한산하고 노량 시리즈가 안 나왔는데 음 한산 근데 왜 명량부터 만들었는지 몰랐어 시대상으로 한산이 먼저거든 네 그렇고 또 뭐 그 귀향 뭐 그런 영화도 있고 하여 음 뭔가 그런 고증성이 약간 높은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요 이준익 감독이 음 음 그리고 꼭 그러니까 이준익 감독의 영화들이 아니더라도 제가 역사와 관련된 영화들 막 이런거 있잖아요 암살이라든지 암살은 솔직히 얘기하면 음 그러니까 약간 그 인물들의 이름을 막 바꾸고 막 하죠 그리고 근데 이번에 그 박열의 경우는 이번에 그 박열의 경우는 이제 실존 인물들의 이름들로 다 썼어요 이번 영화 같은 경우 그러니까 철저한 그 고정을 거쳐서 아 이제 이거를 좀 익혔으니까 한번 이거를 넣어보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넣어보기 전에요 육개장스프를 넣어보기 전에 일단 비주얼은 이래요 일단 육개장스프를 넣기 전이에요 이거 한번 한가장만 먹어볼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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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흠 육개장스프를 안 넣으셔도 여기서 이미 약간 그 약간 그런 칼칼한 느낌 정도는 나는데 뭔가 라면스프 그 국물치고는 조금 묽어요 그래서 이 육개장스프를 한번 잘라서 오 막 이런 양념들이 있어요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야 이런식으로 넣는구나 그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 있잖아 그 유러스에서 그 그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은 약간 그 이런식으로 그 고명스프 그 김치스프를 이렇게 넣었죠 그 오모리 라면들이 오모리 김치찌개 뭐 참치찌개 부대찌개 이런식으로 다 이렇게 넣어요 그 오모리 김치찌개 김치라면 그 시리즈에서는 김치찌개 라면이 김치스프 부피가 제일 많구요 그리고 그 그 참치찌개 라면하고 그 부대찌개 라면들은 이제 원래 그런 그 고명 그 스프들이 이제 참치하고 그 햄 막 이런게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김치부피는 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오모리 찌개 라면 중에 그 그 삼종중에서는 제일 맘에 드는거는 부대찌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좀 뭐 부대찌개 쪽 라면을 좀 좋아해서 그런것도 있긴 한데 음 어쨌든 깨끗하게 짰어요 자 이제 한번 이 육기장 고명들을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어요 오 국물색깔이 조금 빨개지긴 했다 자 이제 맵캠을 살짝 낮추고 음 이렇게 들고 먹을게요 사실 조금 이게 국물이 좀 빨개지긴 했어요 음 음 우와 음 우와 오 오 굉장히 고증 아 고증이래 갑자기 아니 직업병 오 아까보단 느낌 훨씬 좋아요 음 음 약간 약간 그 풀무원 육할은 풀무원 육할은 약간 이게 그 면 자체는 뭐 기름에 안튀기고 음 그 면 자체는 뭐 기름에 안튀겼다 뭐 그러면서 근데 스프가 조금 약간 매워요 몰라 이것도 좀 매울 수 있어 참고로 저는 그 뭐냐 문배동 등기소 있잖아요 그 삼각지 고가차도 옆에 그 문배동 육하를 제가 아직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나중에 가게되면 먹어볼건데 뭐 거기는 진짜 그 칼국수사리 막 그렇게 막 주거든요 육개장에다가 진짜 그 육개장에다가 그 칼국수사리 넣어서 먹으면 어떤 맛이 가지고 물론 나중에 밥도 줘요 흠 흠 흠 흠 근데 거기는 그 일단은 직장인들 점심시간대에 가면 자리 없을 것 같아요 흠 흠 흠 흠 흠 흠 약간 좀 애매한 시간대에 오후대에 가야돼요 흠 흠 흠 그래야 좀 칼칼하게 먹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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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팔도가 제가 팔도 부대찌개는 제가 봉지로 끓여 먹어 본 적 같고 그 그 내가 팔도 부대찌개를 먹어봤었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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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그 부대찌개든 육개장이든 흠 국물 맛을 조금 더 강하게 하려면 사골금탕이 왔다긴 해요 그니까 뭔가 그건 고기가 베이스로 되는 그 찌개들 있잖아요 육개장 부대찌개 모르겠어 김치찌개도 이게 해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된장찌개 이런게 각종 이 찌개들이요 특히 떡국도 사골금탕으로 끓으면 사골국물로 끓으면 굉장히 국물이 진해요 떡만두국도 사골금탕으로 끓이는 거기서 만두도 어떻게 보면 국물이 나거든요 떡하고 만두가 떡보다는 만두가 국물맛이 조금 더 많이 나요 그래서 음 거기서는 국물이 뭔가에 들어가서 우러나는 진한게 있잖아요 물론 그 떡만두국 끓일 때 또 그 뭐냐 뭐 마늘 갈아넣고 파 넣고 그런 갓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좋기는 해요 음 그래서 아 우리 또 명절때마다 또 그거 있는데 요즘은 제가 그 명절때마다 요즘은 막 이제 서울에 있거든요 명절당이라는 그니까 이제 우리 집안이 약간 그런 사정도 있어가지고 명절땐 좀 서울에 있어요 아 이번 명절땐 추석 때는 아닐 수도 있겠다 연휴가 워낙 길어서 그니까 뭐 그렇게 먹을 거 같긴 한데 흠 그러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쨌든 이번 명절은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번 명절때만 원래 제가 화요일에 사진력사 하잖아요. 근데 그때만 화요일이 아니고 월요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풀무원 육칼보다는 조금 덜 자극적이네. 풀무원 육칼이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 그 육개장 다대기가 아예 고추장식이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풀무원 육칼은 그래서 겁나게 칼칼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뭔가 칼칼하기는 해. 근데 풀무원 육칼이 약간 자극적이어서 그런가? 그래서 오히려 풀무원 육칼보다 이 팔도 육칼이 GS-UOS 팔도 육칼이 그 좀 덜 자극적이네요. 조금은 덜 자극적. 근데 이게 말이 육칼이지. 면발 길이가, 면발 굵기가 약간 공화춘 비슷한데? 아니 뭔가 국물은 육칼인데 그 국물은 육칼이야. 그런데 이게 면발 굵기가 그냥 약간 그 공화춘 면발? 그냥 그래요. 여기에 나물이 들어갔구나? 그 육칼장에 들어간 나물 있잖아요. 그 마무리 들어갔네. 그 농심 육개장. 농심 육개장라면은 그거는 그냥 약간 라면에 더 라멘틱하죠? 육개장 칼국수말고 육개장 라면들이 있어요. 그 육개장 라면들은 그냥 그냥 기본적인 약간 라면 베이스 같아. 원래 컵라면의 시초는 육개장라면이었죠. 근데 컵라면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졌지. 오늘은 어차피 생존신고 하려고 한거니까. 일단 1차전으로 컵라면 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과자 먹방 하면서 썰 좀 풀게요. 밥 말하고 먹고 싶은데 참아야지. 그냥 국물만 마실게요. 요즘은 막 컵라면을 먹어도 막 밥을 말고 싶어서 이런거에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그럴 때 있어.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을 때 삼각김밥을 같이 사든가 아니면 아예 햇반을 사요. 햇반을 사서 그 햇반은 한 살짝궁 덥힌나? 그러니까 너무 풀로 덥히지는 않아요. 라면에 밥 말아 먹을 때는 햇반을 어느정도만 덥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햇반이 일반 사이즈로 작은 햇반이면 그 라면국물에는 뭐 안 덥히고 넣어도 된다 뭐 그런 얘기였는데 그 일반 사이즈 햇반이 전자는 이제 2분 대피잖아요. 보통 근데 한 1분에서 1분 30초 사이만 대피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라면국물에 약간 그 뜨거운 그 국물이 약간 커버를 해주고 막 물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밥이 막 꿀고 하니까 2분은 풀로 대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밥을 먹으면 편의점에선 그 밥이지 대신에 거울나면 국물을 아껴놔야 돼요. 중간중간에 마시지말고 이제 국물 마실 때쯤 되니까 되게 약간 칼칼한 기운이 올라온다? 여러분들 저 물티슈점 꺼낼게요. 이게 이게 제가 이건 싸구려 물티슈점 계속 콧물이 나온 것 같아서 콧물 닦기요. 아 이 맛이지 근데 이게 그 종이 종이로 만든 이 컵라면은 환경오름은 좀 덜하긴 해요. 그 스티로폼 라면 그거는 진짜 완전 스며들잖아요. 종이 같은 경우는 반발력이 있어. 컵라면 종이컵 같은 경우는 반발력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재활용 쓰레기로 약간 내놓기에는 조금 애매할 때가 있긴 해요. 그나마 깨끗이 씻으면 되긴 해. 그 스티로폼은요. 완전히 깨끗한 것만 그 완전 깨끗한 것만 재활용 개수가 되고 어우 이제 약간 그 칼칼한 게 올라 올라갔다? 어 하 하지만 국물은 다 맞이겠어. 어 하 하 하 cut 오늘은 뭐 길게는 안 할거니까 ALI 느끼 켜면요 느끼 켜면 약간 방이 되게 조용해요. 그래서 서이빈화아님 어서오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영화를 볼 때 제가 저녁식자를 안하고 봐가지고 아 물론 제가 영화를 보고 막 그 영화관 옆에 보통 오락실을 치면 펌프가 있잖아요 펌프랑 한 4코인 뛰고 오니까 괜히 코엑스 큐브존 오락실이 펌프 발판이 사실 A급은 아니야 A급은 아닌데 근데 이상하게 거의 가면 하게 돼 그니까 막 선풍기 딱이고 약간 TX기기에다가 그니까 왠지 가면 하게 되는 데가 있어 그 코엑스 큐브존이라든지 그 강남 펀스틱 그리고 신촌의 지플렉스는 원래 제 본거지니까 신촌 지플렉스는 잘 가죠 영등포도 거기는 Apex 기계라서 말지 발판이 나쁘진 않아 그 인천에 그 석바위역에 그 인천 2호선 생겼죠? 그 석바위역 거기가 거기 석바위가 요즘 핫플레이스가 됐대요 인천에서 부평로데오 말고도 근데 거기가 핫플레이스인데 거기 핫플레이스는 저 다음주만에 거기 가요 다음주만에 그 석바위역 가 그 퍼프대에 구경하러 가요 아 국물 다 마셨다 그래서 다음주 토요일은 그런 그 구경은 갈거구요 어차피 오늘은 토크가 길지 않을거 같으니까 오늘은 뭐 노래는 안탤게요 노래는 안태고 이거 쓰레기만 버리고 올게요 이런 아프라이와 아프라이였osphory 아프라이였oger 아프라이였oger 아프라이였 homosexual 으음 감사합니다. 아... 근데 카메라 이 각도 솔직히 너무 좀 그렇긴 하다. 자... 이제 다음은... 원래는... 자... 그... 종이 포장돼있는 그 고래밥 조그맣게 갖고 싶었으나... 그냥 이걸로 샀어요. 자, 그리고... 왕고래밥에 콜라. 아... 아... 하... 참... 근데 코엑스 큐브점 가면... 펌프... 성과 올리기는 약간 좀... 별로인데... 그... 성과 올리기는 약간 좀 별로고... 근데 그거 한 적은 있어. 그... 스타트온 레드? 그... W12 거기서 올퍼팩 했어. 자... 그래서 오늘의 그런... 약간... 그... 썰풀이라고... 할 수 있는... 한번... 그 사진들을 한번 좀...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아니지... 어차피 저는... 이렇게... 먹방 bj로 소개된 사람이니까... 나는... 개새끼로 소위다. 음... 예진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이거 이제 드디어 영화를 보고 왔어요. 음... 그래서... 이거 영화를 보고 왔는데... 제가... 저는... 그... 아까 그 저녁에 그 코엑스에... 보통 그 금요일에 그 명사추정 특강 했는데... 그... 이분이 있었어요. 그... 명지대학교 한명기 교수? 명지대학교 한명기 선생님이... 여기... 그... 특강을 온거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있었다는걸 제가... 그날에서 다시 기억이 나가지고... 그런 영화는... 이 특강이 1시간 정도 하니까... 이거를 끝나고 봐야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 이제 8시 이후에 하는 그 영화 시간들을... 그... 예약을 했거든요. 제가 SKT... 그 VIP... 그 티켓이... 아직 좀 몇 장이 더 남아있어요. 올해 그렇게 영화를... 제 돈으로 본 영화들이 약간 몇 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봤는데... 그 영화표가... 그 남은 좌석이 보통... 아무리 그 인기있는 영화더라도요... 빈자리가 꽤 있거든요... 근데... 그 역... 그... 그... 유독 그 시간대가... 그러니까 제가 그 명사특... 그... 코엑스 그 별마당 도서관에서... 그... 명사특강이 끝나면요... 바로 볼 수 있는 그 시간대에... 한... 뭐... 자녀 좌석 4자리 남았다 해가지고 들어갔더니... 또 이제... 자석은... 그... 각종 그... 결제수단 전원... 어차피 그... SKT VIP 쿠폰이었... 티켓이었으니까... 그거 같은거 뭐 선택 절차 거치고 들어가니까... 자리 선택이... 한 자리 나온거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한 자리를 골랐죠. 한 자리를 골라서 갔는데... 좀... 그... 좋은 자리가 아닌거야. 그니까... 앞에 의자는 없는데... 그... 약간 좀... 턱이 큰... 그 자리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 걸려가지고... 그런 자리에 걸려가지고... 이게... 있는데... 어쨌든 사람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 이 시간대 불금이라 사람이 아는건가... 어차피 요즘 그... 박스오피스 1이더라고... 흠... 흠... 요즘... 요즘 이 영화가 그래서... 이게 박스오피스 1이에요. 요즘... 요즘 영화... 그... 박스오피스 1이 달리고 있는 영화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 많은 만도 하겠지 했는데... 보통은... 8시 40분부터 상영을 한다고 하면요... 8시 40분부터는... 10분동안 광고에요. 10분동안 광고를 하는데... 갑자기 광고가 뚝 꺼진거야. 10분동안 광고가 뚝 꺼지고... 뭐 이렇게... 이분들이 온거지... 이분들이 딱 와가지고... 여기... 그... 스타빌드 코엑스몰이라고. 이준익감도 왔고 박열역 맡은 이재훈씨 왔고 가네코 호미코 박문자영 맡은 최이서씨 왔고 그리고 두 분인가가 더 왔어요. 그 두 분이 왔는데 총 4,5명 정도가 무대인사를 하러 왔어요. 보통 저는 예전에 블로그 체험 차원에서 그때 끝까지 간단가? 그 누구였지? 끝까지 간다가? 이선웅씨. 맞어. 아니야. 엄태웅씨. 맞어. 그 엄태웅씨 나온 끝까지 간다가 그거를 한번 시사회를 간적이 있었고 그리고 명량 회오리바다를 향한 시사회를 한번 간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은 영화가 끝나고 영화 관계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리응답까지 받고 그런 이벤트였는데 이거는 그냥 와서 인사만 했었어요. 이거는 그냥 와서 인사만 하고 약간 와서 인사만 하는 그런 행사였어요. 인사만 하는 행사여가지고 그러니까 영화 전에 보통 뭐 각종 이벤트 있으면 영화 끝나고 오거든요. 그래서 불금이라고 막 웃을 부분이 있으면 많이 웃어달라고 배우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해시태그 잘 달아달라고 아 근데 나 생각해보니까 해시태그 영화 이름 한국 이름으로만 박열리라고 써 놨지 그 아나키스트 프롬 그 하여간 뭐 있어요? 그 영화 영화 제목이 보통 약간 좀 복잡하거든요. 영화들은 아나키스트 프롬 뭐 하여간 뭐가 있고 그 예전에 그 영도달인가 그 영화는요 그 영도 브릿지가 아니에요. 그 영화 제목이 영어로 I came from 부산이야. 그렇고 보통 그 영화의 영어 제목들은요. 영화의 한글 제목을 직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해외의 다른 의미로 약간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아 물론 올드보이는 그 한글이 오히려 음역이었죠. 올드보이는 한글이 음역이야. 네 그렇고요. 이 코카콜라가 여기 맛이 밋밋한 것 같지? 냉장고에 충분히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 그 이준익 감독이 이번에 굉장히 도발적인 영화로 제작을 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나갈 때 이재훈씨가요. 막 영화 재밌게 봐주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폴짝 뛴거야. 아 아마 그 네이버뉴스 가면 있을수도 있어요. 지금 그 인터넷에 올라왔을 수도 있어. 그 사진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올라왔을 수도 있구요. 하여간 저는 그 자리에선 뭐 과자 같은 거 안 먹었어요. 그냥 차라리 뭐 음료수 과자 뭐 이런 거 하면서 먹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어쩌다보니까 그 공짜 커피 쿠폰 있잖아요. 저 그것만 먹은거야. 커피만 마신거에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영화에 몰입하느라 커피가 그렇게 쭉쭉 막 열심히 빠지진 않았고 음 너무 많이 몰아서 마시면 중간에 화장실 갈까봐 오히려 그랬고 그 저는 오히려 그래서 물론 나중에 펌프하고 나서까지도 그 그게 남았어요. 펌프하고 나서까지도 커피가 남았어. 그정도로 그래서 어쨌든 영화는 되게 몰입도 좋았어. 영화 머리떡이 굉장히 좋았구요. 뭔가 그 대사들이 딱 웃긴거야. 굉장히 서민적인 말이구요. 그리고 영화 박열에서 제일 많이 나온 표현은 바로 요 개새끼. 개새끼라는 표현이 겁나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리고 이 개새끼라는 시에 반해가지고 가네코 호미코 방문자가 그 그 박엘하고 결혼하죠. 그니까 같이 동거하는데 그 이제 옥중에서는 둘 다 사형당할걸 알고 나니까 혼인신고하자.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 시신을 수습할 수 있으니까 그 그 왜냐면 그 형무소에서 사망하면요. 가족이 아니면 시신 수습이 안되는데 당시에 가네코 호미코는 그 가족들하고 절연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안올거니까 그래서 뭐냐 그 그 그 그 그 박열하고 같이 집단활동했던 사람들하고 박열의 가족들이 수습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기다가 이렇게 했고 그 그 그 그 박열의 그 그 가네콩미코는 이제 자서전을 썼어요. 자살하기 전에 자서전을 써가지고 이거 출판인한테 맡겼고 그래서 발행을 했고 그 그 영화에서는 딱 그 가네콩미코가 그 죽어있는 장면 그니까 진짜 막 목을 메고 죽는 장면 이런건 안나와요. 그냥 서로 이제 그 떨어져서 다른 영무소로 그 이감이 됐을 때 이감이 되고 나서 그 다른 영무소로 이감 되고 나서 그 그 뭐냐 약간 그 박열하고 그 박열의 그 변호사 그 박열의 그 일본인 변호사가 그 면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 그 변호사가 면회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그 가네콩미코 소식은 어떻게 됐냐 해가지고 이제 죽었어 라고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박열이 오열을 해요. 같이 죽자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둘 다 죽을 거라니까 그 그 머시지어 학교님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이제 그 박열이 막 오열을 하면서 후미코를 꼭 내 고양이에다 그 묻어달라고 음 그래서 막 그렇게 막 오열하고 그리고 박열은 그 원래는 그 자기도 죽으려고 단식을 막 했어요. 자기도 따라 죽으려고. 근데 그 이제 그 그 내무대신 그 내무대신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가 니네들을 왜 사형을 안시키고 무기징역으로 가명시켰는지 아냐 그래가지고 왜냐면 사형을 시켰으면 조선민족한테는 단순간에 영웅이 되는 거였거든. 근데 오히려 사형을 안시키고 무기징역으로 계속 놔두면요 언젠가는 잊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본의 계획으로는 이제 관동대지진 그때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때 이후로 그 갇혀서 그 이후 한 진짜 끝까지 끝까지 막 그 살아남았는데 살아남는데 잊혀지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박열이 막 오해를 하면서 나는 반드시 살 거다 살아서 뭐 니들을 뭐 어떻게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영화가 끝나요. 그러니까 영화는 이제 약간 이거 이 스티컷이 한 번 더 나오면서 끝나요. 이거는 그 당시 신문에 떴던 그 사진 고증이거든요. 그 박열이 이렇게 턱 괴고 한 손으로는 이제 가네코미코를 막 그 끌어안으면서 근데 이제 손이 딱 그 후미코의 그 가슴으로 온 거야. 그 왼손이 딱 그 후미코의 그 미드로 오면서 근데 후미코가 싫어하질 않아. 되게 막 자기 오히려 자기 가슴에 막 박열의 손이 오니까 되게 막 좋아하면서 막 그 옆을 막 쳐다보는 거야. 저렇게까지 서로 사랑했을까. 그러니까 진짜 걔네들은 그 혁명 동지혜로 사랑을 했는데 그 혁명 동지혜로 사랑했는데 그 동구하고 결혼까지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개방적이라고 당시 결혼사진에서는 저렇게 찍은 사진이 없대요. 근데 당시 결혼사진은 그거래요. 한 사람만 안고 단 한 사람만 서있는 그런 사진들 많이 찍어요. 근데 이 사진 그 이 사진을 딱 찍어버린 거야. 그래서 사진작가가 당황하니까 부모님이 개방적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 그 다음에 잠깐 자리 좀 비껴달라. 그래서 둘이 막 좀 희희덕 떠드는 시간 좀 있었고 그 처음에는 그 관동대진이 있을 때 그 같은 수용소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무기징역으로 무기징역으로 그 감형이 되고 나서 그 이감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감되고 나서부터는 약간 뭐 그런데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광복 후에 그해 10월에 박열을 추수하거든요. 그 1945년 9월에 일본이 항복문서 정식으로 서명을 해요. 그러니까 항복 발표는 8월 15일이고 그 라디오를 통해서 항복 발표는 8월 15일 그리고 정식으로 그 전쟁이 끝나는 그 조약을 체결한 건 9월 아마 2일 거예요. 그래서 중일전쟁 그 아시아태평양전쟁의 그 그러니까 그 중일전쟁하고 태평양전쟁의 그 종결일자는 1945년 9월 2일이에요. 그렇고 음 이때 항복을 하는데 그래서 항복문서 조인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거쳐서 이제 이제 10월에 박열이 석방이 돼요. 이게 그 관련 그 뒷처리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는 8월 16일에 다 서대문영무소 그 수감자들 다 석방시켰어요. 우리나라는 본토는 분위기가 다르지 일본하고 한국 본토는 그래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이 그 미국이 그 일본에 딱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뒷처리 과정에서 속박을 시킨거고 그 우리나라는 그 박열하고 가네콘 미국이 죽이고자 했던 그 히로이토 당신은 황태자 근데 그 다음에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천왕이 돼요. 히로이토는 그 히로이토 천왕이 라디오 방송으로 항복을 하고 그 다음날 그 우리나라는 다 석방을 시켜요.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6일에 석방을 시키는데 이 박열은 45년 가을에나 석방이 되죠. 그래서 그 박열하고 가네콘 히코의 변호를 맡았던 그 변호사도요. 아미르님 어서 오시고 그래서 2004년에 그 건국 훈장 받아요. 일본인이 그 박열 열사에 그 변호를 해줬다는 이유로 2004년에 건국 훈장 받아요. 그 변호사도 일본인 변호사지만 그렇고 원래는 이제 그 둘이 이렇게 결혼을 한게 같이 그 시신 수습을 위해서 호적을 넣어준거거든 혼인신고를 근데 정작 가네콘이 고만 그 박열의 여행에 정작 그 부인만 묻혔어요. 박열은 지금 북한에 붙여있어요. 그 한국전쟁 때 납북돼가지고 그 영화 말미에는 납북댔단 얘기는 빠졌더라고. 납북댔단 얘기엔 빠졌더라. 안타깝게. 그 그런게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래서 영화에서는 진짜 그 둘의 러브스토리 를 중심으로 묘사를 했어요. 진짜 진짜 철짜기 러브스토리만 철짜기 러브스토리만 묘사해가지고 참 이렇게 잠깐만 그런 딱 러브스토리만 묘사하고 이제 그게 된거죠. 아무래도 아 러브스토리만 묘사한게 사실 좀 안타까웠어요. 음 왜 그 그 그 너무 러브스토리에만 집중한거 같아. 그니까 그 이후의 삶 그니까 그 가네코 호미코의 그 자서전 그 자서전을 통해서만 약간 그런 그런 그 둘의 그런 어릴적 모습 오히려 박열의 어린시절 얘기는 잘 안나오더라구. 그냥 가네코 호미코의 어릴적 경험하고 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런 이제 약간 그 가네코 호미코의 그 자서전으로 그 고증을 해서 만든 영화다 보니까 그런거 같아요. 자서전으로 고증한 영화 그냥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래서 오늘은 영상이 짧게 켰어요 오늘은 짧게 영화 후기 이런걸 얘기할려고 오늘은 딱 1시간만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지스테이너였고 다음 밤 방송때 조금 길게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썰풀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자요